세비치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는 팔로세비치의 왼발. 올라왔습니다. 헤더 머리에 맞춘 광주 뒤에서 김진야가 잡고. 어른발로 붙여줬습니다. 자 헤더 머리에 맞춘 광주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신빈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담아서 올려준대 헤더 함께 떴습니다마는 이향도가 먼저. 다시 한번에 머리가 틀어 줬습니다. 후사하고 있고요. 김대원 길게 갑니다. 높게 갔고요. 임채민. 하지만 수비가 먼저 밀어냅니다. 한국연.